시대의 뉴 시대책 안녕하세요 시대의 뉴 시대책입니다 호텔 바텐더 취업의 필수 자격증이죠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1 유튜브 무료 동영상이 있는 윙크 조주 기능사 필기 실기 단기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단기 완성을 위한 원터치 공략서로 2021년 최신 개성판에서는 최근 CBT 기출 복원 문제까지 완벽 반영했습니다 또한 항균 잉크로 전면 인쇄하여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안심도서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도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470쪽입니다 이렇게 분건이 되는 교재는 필기 파트와 실기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필기 파트 제1편에서는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로 구성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중요 이론을 각 과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관연도 및 최근 기출 복원 문제를 실었는데요 기출 문제에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이론만으로는 아쉬운 내용을 보충 학습하고 2020년 최근 기출 복원 문제를 통해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의 실기 파트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레시피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레시피를 익히고 저자의 시험 팁까지 적어놓아서 실기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드 유튜브 채널에서 조주기능사 무료 특강을 확인해 보세요 필기는 물론 실기까지 합격을 위한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합격 공략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하세요 2021 유튜브 무료 동영상이 있는 윙크 조주기능사 필기 실기 단기 완성 합격의 공식 시대에드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